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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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건설과 무력건설, 혁명위협의 계승과 발전해서 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회주의 건설의 사회 역사를 창조하던 영광의 시대로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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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동지께서는 충심으로 존경하고 더없이 아껴오신 귀중한 혁명의 월에 흙을 얹으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현철이라는 이름은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고귀한 넋과 정신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협,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 무력의 눈부신 강화 발전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고 합니다.